배예본님의 동생입니다. 헬스클럽 앞에 건강식품점 이름을 지으려고 지금 하고 계신데 파워 넘치는 목소리, 트레이닝도 가능하다. 저희가 이름 지어드릴게요. 저희가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그 이름, 아직 성공한 적 많이 없지만 가봅니다. 일단 시작부터 좀 안 좋네요. 2131님이 벌컵벌컵 먹으면 벌컵이 되는 식품, 벌컵벌컵 근데 좀 재밌는데? 벌컵벌컵은 괜찮은 것 같은데 벌컵벌컵 2131님 드립니다. 아 우리 또 형님 오셨네 형님. 박진옥 형님 또 으라차차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형님, 으라차차 뭡니까? 으라차차. 너무 옛날 가게 같잖아요. 진옥 형님 강봉래님, 강봉래님. 지금 너희 짐 앞 너희 짐으로 가자 어때요? 이거 말고 여기서 더해서 That's right! 너희 짐으로 가자 이건 제가 한 거예요. 복래식 한 거 아니에요. 박승기님 더 커버리 약간 짐보리 느낌도 좀 나고 더 커버리 근데 이인성씨의 예봇졌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봇졌다. 예봇졌다? 예봇님의 동생이어서 인성씨가 정말 보통 감 떨어지는 게 아닌데요. 아 예뻐졌다 해서 예봇졌다. 너무 이게 또 이어지진 않는 느낌인데 인성씨 미안해요. 인성씨 쉿! 제가 왜냐면 전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0125님 스타일 이게 간판에 써있으면 얼마나 시선이 가겠어요. 0125님 탈리입니다. 이것도 괜찮다. 약간 그 느낌이 반대되는 단어를 조합하는 거죠. 8584님 이세돌 건강원 사실 이세돌 구단은 약간 또 이제 지적인 느낌인데 여기 딱 건강원을 더해서 어? 뭐지? 하면서 들어가는 느낌으로 쉿! 네 미안합니다. 어 요거 좋다. 라디오 스타일이다. 전형적인 5039님 아놀드 영양제네거 전형적인 어떤 90년대부터 이어지는 우리 파워 FM 라디오 스타일 5039님 드립니다. 어... 민님께서 근육 퍼줌 쉿! 9245님 드끈드끈 드끈드끈 괜찮은데 약간 옆에다가 심장 하드 두근덜거리는 그 이미지까지 넣어서 9245님 드립니다. 어 요것도 좋다. 2760님 헬스 카즈마 어... 헬스 카즈마 좋아요. 2760님 드립니다.